너 번호도 적어줘 네 은희는 아는 사람이 몇 명인데요? 아는 사람이요? 네 얼굴을 아는 사람들 말이에요 한 50명? 야 50명은 훨씬 더 되지 초등학교 6학년에 중학교 1년에 한 400명은 될걸 그럼 한 400명이요? 그러면 그 안에서 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돼요? 상식만천하 지식 능기인 상식만천하 지식 능기인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 속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? 어떻게 드릴거야? 이렇게 이렇게 야 좀 더 적극적이게는 못할까? 응 야 온다 온다 빨리 드려 그냥 지나가다 언니 생각나서 샀어요 그냥 지나가다 언니 생각나서 샀어요 어 어 답장 없으셔서 찾아왔어요 유리야 유리야 나 부모님 땜에 빨리 들어가봐야 돼 아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유리야 우리 이번 주에 만날래? 그럼 알겠습니다 남은 똑같이 고춧가루 야 너네 야 시끄리 꺼내 왜? 꺼내 옷에 있는거 다 봤어 아 왜이래 변태자끼 뭐? 어쩌 이것들이 아주 그냥 버티고 있겠다고? 어? 조그만 것들이 이게 진짜 허 니네 아빠 어디서 일하셔? 어? 너 그러면 경찰서 가는거야 지금? 얘들아 미조상가에서 일하세요 뭐 거기서 장사하셔? 전화번호대 빨리 빨리 555에 2389요 2389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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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lim 펫 야 남도 간다 하고 생각도 못 간다고 말 좀 해줘 너 미친 거 아니야? 미안하단 말도 안 아니야? 야 전지수 너 뭐야 너 뭐야 잘못했다고 말해 너 미쳤어? 야 좀 해 잘못했다고 말해 잘못했다고 안 했어 야 너 미쳤어 영재 선생님 안 오세요? 응? 왔다 가셨는데 선생님 삐삐 번호라도 알 수 없어요? 그 선생님 삐삐 번호를 아예 없애신 거 같던데 그 선생님 원래 좀 그렇잖아 뭐가요? 원래 좀 그러셔 잠적 잘하고 이상하시잖아 선생님이 자르셨어요? 그 선생님이 그만두신 거야 선생님 바쁘니까 그만 나가줄래? 그때 왜 두시라고 하셨어요? 선생님이 시간만 잘 가르쳐 주셨어도 저 영재 선생님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재 선생님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유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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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나 좋아한다고 했잖아 근데 왜 이래 이제? 네가 그랬잖아 나 좋아한다고 그래서 나도 너랑 잘해보려고 네가 나 좋다고 해서 언니 그건 지난 학기잖아요 너 가끔 네 생각만 한다 너 왜 안 와 너 그것도 알아? 이 기회받에 반창고 그냥 생리대 같아 뭐야? 이거 뭐야? 멀쩡하지 않았나? 이게 뭐야? 승합차 등 수십대의 차량이 강 아래로 추락했습니다. 현재까지 밝혀진 사망자만도 24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경찰은 현재 홍수대교 통행을 전면 승지한 채 철기와 분암포트 수십대를 동원해 균명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. 현재 이곳 남단에서는 119 소방제 구조요원들과 이곳 남단에서는 119 소방제 구조작업을 전해지고 있습니다. 아빠 저 은희인데요 빨리 언니한테 전화해 봐야해 언니한테 사가자실지 몰라요 아빠 빨리 아빠 빨리 알뜰